아우 아우 안녕하세요 아이 조커 아이 조커 몇 살이에요? 저.. 스물두 살이요 귀엽네 몇 살이세요? 빨리 와서 인사 받아 봐라 형님 다 아프다잉 제가 오제게 보조하겠습니다 저 오늘 스무살이요 형 잘 부탁드릴게요 형 백일 잘해요? 딱 목소리가 좀 하는 삘인데 으으으으 저 잘 못해요 ㅋㅋㅋㅋㅋ 백일 잘해요? 저.. 저 못해요 아 ㅈ.. 됐네 아 ㅈ.. 됐죠 아 저 잘하는 사람 만날 줄 알았는데 망했네 아 나도 그 생각 했는데 아 그 생각하고 랜덤 들리는데 아 아.. 저희 치킨 먹어봐요 안전.. 안전파빙 아니면 욕도 아.. 안전으로 하죠 그러면 아.. 전판에 키가 아깝다 전판 거의 1등 했나봐요? 6등 6등 자기장이 계속 반대로 나가죠 6등까지 가신 거 보면 잘하시는가 보네 요렇게 가면은 어디가 좋죠? 어디가 아직.. 어디가 좋은지 몰라가지고 안전하게 가면 뭐 카멘시키 리포크.. 서쪽 예양가 쪽에서 구해도 되고 뭐 아니면 여기 구해도 되고 안전하게 하려면 차타고 프리모스크나 차타고 프리모스크 가는게 제일 안전할 것 같은데요? 차 이쯤에서 구한 다음에 프리모스크 쭉 들어가서 파밍하면 그게 제일 안전할 듯? 저도 페린인데 이 집가서 떨어지는 시끼 마짱 가려 두팀 쟤들 스쿨 가는거 같거든요 음.. 학교 좋지 다 스쿨 간다 차도 있고? 차도 있고? 네 학교 갔죠 학교 학교랑 저기 차 구하러 간다 쟤들 쟤들 다시 와갖고 올게 오 자기장 미쳤다 와 이건 아니지 딱 대놓고 밀베라 써놨네 그냥 밀베 아까 개많이 떨어졌던데 아 쟤댔다 이거 형 이쪽으로 가졌구만 아 오케이 검은.. 검은 박을까둔 저기도 이리 내려가면서 쩔파밍 하든가 어떻게 해요이? 빨리 와요 차 있으니까 차타고 가면서 하면 되겠네 아 저쪽에도 내린 애들이 있을 것 같다는데 형님 파밍 잘했네 집 하나 털어.. 어 뭐야 부대기시네 태민? 아니 옷은 어디갔어요 옷은 번쩍 한자리 있어요 속된 말로 쟤댔다라고 하죠 형님 오 쟤댔다 쟤댔 운전 잘하네 아 그냥 무면허 좀 잘하는데 아휴.. 그럴 수 있어 무면허네 야 오토바이 타실래요 오토바이? 아 좋아보이네 저 오토바이는 기가 막히게 땡겨요 스읍.. 뒤지는거 아니죠 버기 버기 오케오케 아니 그.. 빨리 와야야야 그러면 아까 그냥 그 다시야 타지 쌍버기 가자 아니 차팀이 내려주ació 맨드맥스 한번 찍게요 competitive 마osure 왼쪽 학교 딱 털고 만나면 되겠네 야 밀베야 어느정도 생각했는데 이렇게 팀에 leurs 베스트 다 보낼 수 있어 밀베 타고 오겠네 오르스타일 요가 이렇게 낫겠는데? 건너가요? 여기? 여기 털죠? 잡았을 때 여기 라스트라 생각하고 내가 보게 여기 지나가는 애들 많을 거거든 막 카오팔 쏘던 애들 여기로 올 거고 통고 관리해요? 이 건물에서 해도 되고요 지나가는 애들 차에 속도 안 붙었을 때 다 작살을 내버리면 아 밀베로 가네 버건 밀베 이너를 다 갖고 있겠네 없는 게 없겠네 가시죠 건물 각이에요 차까지 있고 건물, 건물 각? 각 스폰온 같은 저 태우고 저거 한번만 다 갔다 오자 버기 형꺼 버기 아 이런 구시대적인 구시대적인 통다방 저거 있으면 아무도 안 올 텐데 뭐... 오는 날 다 빠꼬 할 텐데 물론 건너오다가 멀리서 보이니까 오토바이가 오! 파워팔 소리 들린다 뒤에서 예 들었어요 들었어요 제대로 온다 이제 에이구 위치가 언제적 아 모르겠다 직예네 빠른 다시 한 대 온다 그냥 뒤에 뒤에 저 뒤에도요? 다시야 다시야 파란다시야 기가 막히네 야 형님 기 더블 엠폭 시즌 1 검문 방법인데 어 뒤에도 있다 여기 옆검문 하겠는데 아예 끝으로 가죠 옆검문 있을 것 같은데 아예 끝으로 어어 차 한 대 더 온다 유에이지 유에이지 저거 잡고 가죠 거긴 고 한 대 더 한 대 더 쟤 멈췄다 끝에 멈췄다 조심조심 어 저기 태웠어요 앞에 앞에 왔어요 다운 앞에 것만 먹고 가죠 저 차 있어가지고 저 차 타고 올게요 유에이지 두 대 타죠 야 이거 얼리옥세스 시절 거의 그 때 하던 어어 오토바이 한 대 더 아기 기절 빨리 빼요 어 뭐 해줄게요 아 한새끼 어디갔지 뒤졌어요 기절이었잖아요 근데 뛰어내렸어요 아 바로 죽었나 아 뭐야 아 저거 반대쪽 통다 뒤에 제가 살리려고 살릴수 있음 아니요 힘들 것 같은데요 저 차 있음 아 저세기 떼야된다 뒤에 바로 뒤에 바로 뒤에 바로 뒤에 아 왜 이렇게 많냐 흐흫 형님 중간에 쏘네 아 애들이 차를 속도를 줄여가지고 아 뒤에 진짜 저거 아 끝에 있네 끝다리 오른쪽 쟤들까지 잡고 반대했다 위치가 안보인다 다리 맨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이에요? 아 확인 한 대 나이스 한 명 더 있어 들어갈게요 야 형님 개잘하네 미쳤다 미쳤다 끝으로 돌거야 이거 끝라인 안타도 되겠는데 여기 다 정리되가지고 갈 수 있으면 더 쭉쭉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케이 딱 다음 자기장보고 바로 건물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저요? 해안가에 보급 안에 있네요 170 먹은 거 같긴 한데 해안가 쪽으로 갈까요 그러면 일단 여집 잡아도 되고요 이집에 있을 빌리 낀는데 어 털려있다 미칠 것 같은데 뭐 자기장 나쁘지 않은데 여클리어하고 보급 갔다 와도 될 것 같은데 아 저기 있다 쓸집에 있다 옆에 그 집같이 큰 집 거기 있어요 2층에 주황색 핀 찍어놓은 데 1층에 더 한 명 2층에 한 명 얘 제가 보급 먹었네 미차 들고 있네 주황색 핀 찍어놓은 집에 있어요 두 명 많이 맞춤 한 명 두 명 둘 다 2층 같은데 네 고고고고고 아 찡겨놨다 얘네 한 명 기절이에요 오케이 수류탄 던짐 안쪽에 있네 저기 안쪽에 안쪽에 있네 넵 아니? 기절 나이스 얘들이 보급 먹었네 해미사야 형님 쓰세요 전 쓰는 안쓰가지고 아 저 해미사 써주거든요 아유 쓰시지 아 한가운데네 자기장 좋네 얘들이 먹고 온 애들이야 저기 보고 들어주시네 아 저기 300 저희 뒤에는 다 닦았죠 저희 오는게 사다 닦았으니까 형님 돌아서 올 수도 있긴 한데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지금 가죠 가야되네요 가죠? 차타고 차 2대 타고 이 집 가죠? 오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저 집 이거 뚫어야죠? 지금 저기 빼고는 먹을만한 질이 없어서 아니면 여기 파티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여기 비행기 있어도 되고요 저 집에 매박 있네 어 코앞에 왜 커 너기 다 계속 싸우네 데릴까요? 네 음... 여기 근처에 자리 잡을게요 여기 앞에 집에 싸워요 오케이 밀베 안에도 있네 여기 다 퍼져있다 아 머리 맞아라 언덕에 내려와요 W 방향 저기 밀베 뛰어요 N 방향 왼쪽으로 밀베 공장 있는데 왼쪽으로 뛰고 있음 왼쪽으로 뛰고 있음 두명 확인 이제 가야 가만있을까 그냥 잡아도 되고요 잡을 수 있으면 그냥 여기 못 보게 해야겠는데 애들 자리 괜찮다 조금 더 왼쪽으로 당기면 되겠네 쟤도 왼쪽으로 계속 공지긴다 동그란 거 뒤에 있어요 동그란 거 뒤에 있어요 확인 저기 다른 곳곳에 있네 아 저기 다른 곳곳에도 있네 밀베 쪽에도 더 있고 뛴다 형 오케이 체크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밀베 두 명 더 뛴다 사십 방향 두 명 오른쪽으로 두명 두명 확인 다운 나이스 저기도 뛴다 310 310집 1명 그 여기 한 명 다운시켰어요 주황색 살리고 있어요 그거 말고 그 반대쪽 집도 있어요 아까 저희 갈려던 집 아 두대 집 나왔어요 W 275위는 그 집에 있음 핑 찍어놓은 집도 있고 한 대 달린다 290 사망 여기 두명 W 방향 두명 확인 확인 누웠다 쟤들 싸울거 같은데 알아봐 확인 확인 에탑 에탑 에탑이네 에탑 개피인데 어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에탑 이쪽으로 달린다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뛰어요 쟤들 팀 한 명 뒤졌을 땐데 도로 쪽 보면 있겠네요 세 명 남은 세 명 남은 건너갔다 저 집 건너갔다 저 집 저 집 건너가 이 앞에 돌에 붙으면 되겠네 지금 기절시켰을 때 빨리 빨리 가야돼 지금 1 대 1 대 2 저 뒤에 있다 살린다 나이스 나이스 수고해요 아 나 브리핑하는 거 바로바로 캐치하는 사람 이렇게 많이 없는데 굉장히 엄청나게 빨리 캐치하는 거 봤어요? 나 거의 어디 어디 누구 어디로 이동한다 하며 그냥 다 아는데 저 정도면 진짜 잘 보는 건데 저녁 남 comission 날린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